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오늘은 한 영화를 깊숙하게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영화에 대해서 해설 같은 것을 잡하고 싶으신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영화가 바로 챌린저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 자체가 저도 무척이나 재미있게 본 영화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해설을 들으면 서로에 대한 의견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 영화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챌린저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스포츠 영화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영화가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로 정말 풍부하고 강렬하고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제 열린 결말로 아주 절정인 순간에서 딱 끝나버리고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모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다른 관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지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본 그리고 이 영화에 매혹된 사람 입장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깊숙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영화의 감독이 해사를 했다거나 작가가 말한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영화를 보았던 수많은 어떤 해석과 받아들이는 감상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저의 생각이다 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 영화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더 넓히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이 제일 궁금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루카 고아단 이노 감독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의 작품 세계를 저는 몇 가지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일단 이 감독은 여름을 즐겨 다룹니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햇살이 비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거의 탐닉하다시피 육체의 어떤 생생함 같은 것들을 영화가 드러내기도 하고 그 속에 매력화되기도 하죠. 여름이라는 계절, 햇살이라는 어떤 그런 또 강렬함, 그리고 또 인간의 육체에 대한 찬양 이런 것이 엮여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도 소중한 것인가, 강렬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도 이 루카 구아다니노의 영화들은 감각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영화 챌린저스를 보시게 되면 수많은 어떤 영화적인 테크닉을 동원하기도 하고 플롯도 굉장하게 수많은 시제들을 넘나들기도 하고 카메라의 촬영이라든지 편집 같은 것도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아주 화려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 영화에서는 그냥 거칠어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야말로 살아있다는 것의 황홀함,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생생함 같은 것을 영화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맥시멀리스트로서의 영화 기법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과잉적인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는 테니스를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인 테니스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촬영되고 편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고기 종목을 다루게 되면 공의 향배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고 편집 방향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테니스 경기가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에는 관심이 없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공을 치는 인간의 육체에만 관심 있는 영화처럼 영화가 짜여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의 향배에 따라서 일반적인 극중에 등장하는 관중들은 계속 시선을 움직이게 되지만 공의 향배보다는 인간을 바라보는 극중에 타시의 시선이 종종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영화는 뚫어져라 스포츠의 순간 테니스의 어떤 격렬한 그런 공이 오가는 순간조차 인간의 육체를 강렬하게 응시하고 있는 그런 연출 방식을 보여주죠. 그것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하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구조적으로도 무척이나 굉장히 독특한데요. 수없이 많은 그런 과거들을 섭렵하면서 2019년에 영화가 현재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2019년에 있었던 유로셀 챌린저 대회라는 것을 그 결승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펼쳐지고 있죠. 결승은 기껏해야 한 두 시간 정도 진행될 뿐인 3세트 경기일 텐데 그 3세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펼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를 계속 짧게는 2주 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3년 전의 시간까지를 넘나들면서 과연 지금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관계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굉장히 화려한 방식으로 교직하면서 영화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 3명이 18살 때였던 13년 전의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31살인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인물들의 관계는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는데 과연 18살 때 있었던 일들이 31살 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18살 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31살 때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방면으로 구조적으로 짜여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극 중에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3년 전에 그들이 18살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한테는 고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성동격서의 영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배드 씬은 사실상 테니스 경기 장면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테니스 경기 장면은 사실상 배드 씬입니다. 더군다나 이 배드 씬은 2019년에 펼쳐지는 결승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결승전 자체가 하나의 완전히 충족되는 거대한 배드 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과거 장면들은 2019년에 성취되는 이런 장면들, 경기 장면 혹은 배드 씬으로서의 은유된 부분들에서 충족되는 욕망이 있을 텐데 그렇게 온전히 충족되는 욕망을 향해서 사실은 그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욕망의 수많은 파편과도 같은 장면들이 과거가 계속 떠올려지게 된다.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18살 때 패트릭이 당대 최고의 그런 주니어 스타였다고 할 수 있는 타시의 모습에 굉장히 매혹되죠. 그런데 패트릭은 타시한테 매혹된 것이 그녀가 테니스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굉장히 육감적이고 섹시해서라고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녀한테 너무 매혹된 나머지 패트릭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얘와 함께라면 사실은 라켓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외설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라켓을 가지고 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경기들은 사실상 성의 장면들이라는 것이고요. 이 영화의 성의 장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경기 장면들의 또 다른 반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입체적으로 서로가 마치 어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구사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18살 때 셋이 처음 만났을 때 그날 파티에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해변으로 옮겨가서 또 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서로에게 강렬히 이끌렸지만 그날이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냥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남자아이 둘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기대했었던 그녀가 직접 방문을 호텔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장면의 마지막은 일련의 대화 장면 끝에서 서로가 키스라는 장면으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침대 가운데 앉은 타시가 두 남자에게 자기 근처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화면의 왼쪽에 아트가 앉게 되고요. 화면의 우측에 패트릭이 앉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는 타시가 앉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타시는 양쪽의 남자에게 교대로 키스를 하게 됩니다. 키스가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살짝 본인 스스로는 뒤로 빠지게 되고요. 셋이 하던 키스에서 가운데 여자가 빠지게 되니까 두 남자가 남아서 서로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상 테니스 경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결승전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타시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타시는 양쪽의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코트 양쪽으로 있는 두 선수의 가운데 앉아서 그것을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첫 장면에서 결승전을 관전하고 있는 타시의 기준에서 화면의 왼쪽 방향에는 아트가 있고요. 화면의 오른쪽 방면에는 패트릭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관전하고 있는 그녀를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을 만약에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그것 자체는 테니스 장면이 될 것이고요. 격렬하게 두 사람은 공을 날리고 있겠죠. 그 테니스 장면은 사실상 그녀가 침대에서 뒤로 빠진 상황에서 두 남자가 하고 있는 키스 장면으로 은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침대는 언제나 테니스 코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테니스 코트는 언제나 침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살 때 이 세 명의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침대 위에서의 일은 사실상 13년 후에 코트에서 뉴러셀 대회의 결승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고 삼각관계의 중심에는 타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적어도 성애에 관해서는 그 중심에 타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는 이 타시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향해서 두 명의 남성 테니스 선수들이 그녀에게 구애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녀와 사귀거나 혹시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성애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성애 장면들이 제대로 사실상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화의 내용이 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일단 15세 관람가입니다. 실제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영화를 보게 되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애 장면들은 대부분 다 패트릭과 타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애 장면들은 대부분 두 사람이 관계를 갖기 전에 그냥 끝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애물을 하고 키스를 하다가 관계를 갖기 직전에 두 사람이 싸워서 그 관계가 무산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되고요. 영화의 종반부의 차 안에서 역시 타시와 패트릭 사이에서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그 장면은 영화에서 전혀 묘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만 암시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타시와 아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시와 아트 사이에서의 성애 장면은 사실상 성애 장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가 자기의 어린 아들을 얼르는 장면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아트가 정말 바라는 것은 타시에게서 일종의 엄마 같은 모성 본능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들 때까지 나를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안겨에 있는 자세가 마치 아기가 엄마의 무릎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자세로 영화에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영화의 표면적인 스토리로는 한 여자를 향한 두 남자의 불타오르는 욕망과 사랑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풍경은 영화 속에서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거나 늘 중단되거나 그냥 암시로 넘어가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 두 남자 사이에서의 스킨십을 굉장히 강조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실상 두 남자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장면 같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물론 키스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 시작도 애초에는 타시가 유도한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전편을 통틀어서 이 두 명의 남자의 우정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정의 뉘앙스도 있겠지만 자신의 두 남자 사이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강렬한 사랑 그것도 성애적인 사랑을 영화가 끊임없이 코멘트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처음 두 사람이 13년 전에 US 주니어 오픈에서 우승하는 복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승을 하자마자 우승이 결정되자마자 두 사람은 껴안고 바닥을 뒹구면서 기쁨을 만끽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13년 후의 결승에서 마지막 이 영화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두 사람이 코트 너머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이 장면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가장 과거의 첫 장면이 두 사람의 포옹과 격렬한 어떤 그런 서로의 스킨십에서 시작한다면 영화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복식에서 우승을 해서 우승컵 두 개를 각각 복식이니까 양쪽에서 사이에 두고 우승컵에다가 키스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투샷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승컵 두 개를 밑으로 뺀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둘을 좀 더 가까이 붙이게 되면 바로 침대에서 두 남자가 키스라는 모습하고 동일한 부분이 영화에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옆에다 두 사람을 쪼개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테니스 코트를 그린다고 친다면 사실상 두 남자의 키스 장면은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 테니스 경기 장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두 선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결승전의 장면은 사실상 이 아트와 그리고 패트릭 사이에서의 일종의 성애 장면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 영화가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먹는 음식 같은 거라든지 혹은 밤에 그 주차장에서 아트와 타시가 서로 키스를 하고 있을 때 뒤에 유달리 켜져 있는 어떤 그런 가로등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두 사람이 또 먹고 있는 음식이 추러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각적인 남성 성기 상징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죠. 더군다나 아트가 먹고 있는 추러스를 중간에 패트릭이 베어무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은 사실은 그냥 먹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영화가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영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비치게 되는 주차장에서의 가로등도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남성 성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의 난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시각적인 위트 또는 장난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영화는 끊임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연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차 질 법 없나? 아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아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안 와서 해야 되는 거 알지? 춤삼!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명의 남녀가 방에 앉아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은밀한 이야기를 이 두 남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타시한테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듯이 그들이 했던 얘기는 처음 자위를 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위라는 것을 워낙 어린 시절에 12살 때 처음 이 아트가 경험한 것으로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12살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같이 룸메이트로 방을 쓰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패트릭은 좀 더 일찍 그런 쪽으로 눈을 떠서 먼저 자위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아트에게 패트릭이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죠. 그랬을 때 같은 방에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침대는 두 개가 놓여 있고요. 방 양쪽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침대에서 두 12살의 소년들은 스스로의 어떤 욕망에 탐닉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패트릭이 어떤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뭔가를 상상하면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또 다른 여자 선수인 캣 짐머만이라는 여성을 상상하면서 두 사람은 각각의 침대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되죠. 각각의 침대에서 두 사람이 그런 행위에 몰두하는 모습을 침대를 다시 한번 코트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두 사람이 한 여자를 떠올리면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는 장면하고 사실상 이 그림이 그대로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또 다른 여자 선수인 캣 짐머만을 상상하면서 두 소년이 동시에 자위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침대 위에서의 모습은 타시를 상상하면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녀를 사이에 두고서 두 남자가 격렬하게 코트의 양쪽으로 나뉜 채 공을 주고받고 있는 결승전 장면하고 사실상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살 때 두 소년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은 사실상 이들의 일생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영화에서 가장 중시되는 31살의 결승전 장면으로 재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캣 짐머만이라는 그 여자 선수가 이후에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다라고 영화에서 설정되어 있죠. 그것은 영화에서 타시 자체가 최고의 스타였지만 부상을 통해서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하고도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많은 사건들은 서로 겹쳐지면서 훗날의 사건들이 예비한다. 복선으로 깔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 코치이기도 하고 또 부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한 타시가 자기 남편을 케어하는 장면들이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남자가 아트가 경계 직전에 껌을 씹다가 껌을 뱉어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손바닥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아트가 자기 아내의 손 위에 껌을 뱉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의존적이면서 어떤 심리적인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다가 후반부의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 이미 사실상 과거에 선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과거에서 두 사람이 18살 일일 때 패트릭과 아트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습을 하러 갈 때인가 경기를 하러 갈 때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껌을 씹고 있던 아트가 씹던 껌을 뱉으려고 신용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패트릭이 손을 내려서 그 껌을 받는 장면이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에서 우리가 먼저 보았던 타시와 아트사에서의 특별한 행동은 패트릭과 아트사에서 이미 선취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벌어지는 타시와 아트사에서의 관계는 사실상 패트릭과 아트사에서의 관계가 더 원형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성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타시와 두 남자 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테니스도 원래는 패트릭보다 굉장히 못했던 것처럼 보이고 성격도 훨씬 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그런 타시를 향한 경쟁에서도 초반에는 패배한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랬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 때 이 세 남녀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벌어졌던 세 번의 테니스 경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테니스 경기는 절묘하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승전 경기의 밑그림이 됩니다. 일단 두 친구가 함께 복식을 경기를 벌여서 매치 포인트에서 이겨서 마침내 이 복식 경기에서 우승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복식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코트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승을 벌이게 되면 두 사람은 적으로서 네트의 서로 반대편에서 서로 공을 향해서 겨루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18살 때 있었던 복식 경기에서의 우승은 매치 포인트로 영화에서 시작하고 그 매치 포인트의 마지막은 두 사람의 포옹으로 끝나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식 결승도 두 사람이 가장 진짜 경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매치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치 포인트 이전까지는 사실은 패트릭이 경기를 져줬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승부는 매치 포인트 이후의 영화에서 클라이막스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단식 결승은 역시 두 사람의 포옹으로 끝나죠. 두 사람이 복식을 우승하고 난 그 주니어 US 오픈 다음 날은 사실은 두 사람이 단식 결승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실력 중에서 월등히 패트릭이 더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전날이 되었을 때 농담쪼로 우리 할머니가 내 경기를 너무 열심히 본다면서 아트가 농담쪼로 져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그 얘기를 받아줄 것처럼 농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결승을 벌이게 되는데 받아줄 것처럼 말했던 패트릭이 경기를 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사이에 타시가 그들에게 왔기 때문이고 이기는 사람에게 내 전화번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죠. 그러다가 13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단식 결승이 두 사람 사이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패트릭은 적어도 매치포인트 전까지는 경기를 어느 정도 져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키지 않았던 약속은 13년 후에 지키는 약속으로 변화가 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영화에서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3년 전에 두 사람이 단식 결승에서 벌였던 그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타시로부터 전화를 받기 위해서 혹은 그녀를 사귀고 그녀와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서 두 명의 청년이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서로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상 마음이 산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고 매치포인트가 지나가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격렬한 랠리는 사실상 두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에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애초에 단식 결승 13년 전에 있었던 단식 결승에서 제대로 그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어떤 욕망의 궁극이자 혹은 완성이자 이런 것으로써의 테니스 경기는 13년 후에 제대로 성취되는 것으로써 영화의 묘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특히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2019년 극중 현재 10장에서의 두 사람의 결승 대결 장면은 그 자체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욕망을 마음껏 거리낌 없이 해소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성적인 긴장감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경기 전날에 사우나에서 두 사람이 수건만 두르고 대화하는 장면들도 마치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들이 하는 대화랑 굉장히 흡사하도록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장면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의 매치포인트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치포인트 직전까지는 사실은 전날 찾아가서 타시가 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응락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두 사람은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결과로 펼쳐져서 이 경기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가 영화의 가장 순간인 매치포인트라는 자막이 뜨게 되고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패트릭이 사실은 여태까지 펼쳐진 경기의 의미는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특정한 제스처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1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타시와 내가 사실은 전날 밤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트의 특별한 어떤 그런 제스처죠. 항상 하고 있는 서브를 넣을 때 루틴을 재현함으로써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 라켓의 중앙에다가 이 테니스 공을 갖다 대는 모습을 상대한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어떤 일종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런 테니스 자세를 취하자마자 그 순간 모든 것을 바로 아트는 알아채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서브를 넣었을 때 아예 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이 상황이 되면 아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자기의 친구가 전날 밤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라켓 중앙에 공을 대는 순간을 한 번 더 보여주죠. 그것은 이렇게 멘붕 상태에서 두 번의 상대의 서비스를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점수를 헌납하게 되는 그런 아트의 어떤 공황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이번에는 아트가 서비스를 넣을 때 보여주게 됩니다. 아트가 서브 넣을 때 이번에는 보란듯이 패트릭에게 그 라켓의 중앙에다가 공을 넣는 장면 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상대에게 서비스를 놓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격렬한 랠리를 벌이게 됩니다. 앞에 패트릭이 했던 행위는 무슨 뜻인지 영화적으로 명확해 보이죠. 그럼 뒤에 이 아트가 했던 똑같은 행위는 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정답 같은 것은 없고 저도 이제 추측만 할 뿐인데요. 제 입장에서의 그 장면은 패트릭에게 아트가 타시와 어떤 관계인지를 재인식시켜주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설명하게 된다면 아하튼 네가 어제 타시 내 아내와 잤다고 너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타시는 내 아내야. 성적인 관계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나의 아내지라는 것을 역시 라켓의 중앙에다가 공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행위가 왜 중요한가 이 행위를 하기 직전까지의 그 마지막 경기의 모든 장면들은 사실상 중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바로 타시가 그 핵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져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로 패트릭이 어떻게 했다거나 라는 것 때문에 경기가 끌려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폭로하게 되고 그에 맞서서 유사한 행위를 바로 경기 중의 아트가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순간 타시는 그 경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장파장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타시와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오롯이 두 사람만 남아서 최후의 경기를 벌일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은 랠리를 하면서 격렬하게 처음으로 온몸을 바쳐서 마지막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 장면은 핸드헬드가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 선수들의 몸통만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게 얼마나 격렬한지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그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의 배드신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테니스 경기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상대를 일종의 욕망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경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은 그것을 그동안 모른 척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심 음문이 바라면서도 아닌 것으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니스의 마지막 랠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욕망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또 해소하는 방식으로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 경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타시라는 인물은 그냥 들러리만 섰던 얘기인 것인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욕망을 깨닫는 두 남자 사이에서 그녀는 그냥 가현재의 역할만 했을 뿐이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타시를 중심으로 읽으면 또 다른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남자는 테니스를 벌이는 순간에도 항상 성애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시는 항상 침대에서조차 테니스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삶에서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영화의 밑그림 같은 것이 바로 세 사람 사이에서 18살 때 했던 대화 장면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만났을 때 US 오픈, 주니어 오픈 결승에서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안나 밀러라는 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타시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경기를 두 남자 선수들이 어리빠진 채 보고 나서 그녀한테 완전히 매혹이 되죠. 그날 저녁에 만났을 때 패트릭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본 것은 테니스 경기가 아니었어. 그걸 차원으로 훨씬 넘어서는 거였고 안나 밀러 걔 정말 불쌍하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대학을 가지 않고 프로로 바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테니스에서 개인적인 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패트릭이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반대의 지점에서 타시가 상대방을 공박합니다. 넌 지금 테니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너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테니스를 전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영화의 초반부에 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 모텔에서 잘 수조차 없었던 것이 패트릭의 첫 장면인데 그때 패트릭은 모텔 주인을 향해서 일단 그냥 외상으로 먼저 그 호텔에서 투숙을 할 수 있게 모텔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테니스 선수다라는 것을 강변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전에 바로 타시는 그 얘기에 너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테니스를 모르니까. 그럼 패트릭이 몰랐다라고 타시가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테니스가 개인기량으로 나와 상대방의 적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함께 만들어지는 일종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두 플레이어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진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관계인 건데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안나 밀러라는 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정말 테니스도 아닌 경기를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실제로 그녀랑 테니스 경기를 할 때 15초 만에 우리 둘이 얼마나 서로 잘 주고받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순간 관중도 느꼈다는 것이고 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성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도를 타시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테니스의 궁극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했던 18살의 타시가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두 명의 또 다른 테니스 선수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직접 실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 때 테니스 경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타시의 충일감은 경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31살 때 비로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났던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 그런 체험을 비로소 해내는 것으로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경기를 중심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욕망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인물을 중심으로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무심하게 넣은 것처럼 원래는 게임 체인저라는 어떤 게 쓰여있는 그런 문구에다가 그것을 타시가 보면서 S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를 쓰라고 복수로 만들어버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녀가 단순히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서로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가연제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S가 들어갈 자격이 없겠죠. 게임 체인저는 아트겠죠.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 실제로 광고되고 있는 그 부부의 어떤 그런 광고 이미지를 보게 되면 게임 체인저를 쓰이고요. S를 집어넣은 건 그녀입니다. 복수라고 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최후의 충일감 가득한 테니스 경기로 끝나게 된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트일 수도 있겠지만 타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영화가 사실상 초반부터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화 전편을 통해서 이 두 남자는 어떤 지점에서 타시에게 와서 코치가 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 번은 승낙을 하고 아트의 경우 한 번은 거절을 하죠. 패트릭의 경우죠. 그렇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지막이 경기에서 사실상 이 주인공인 타시는 아트에게 항상 그래왔던 것뿐만 아니라 패트릭에게조차 일종의 코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모두의 코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줘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체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끌어갈지를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패트릭은 그것에 따라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논리적인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마지막 두 선수는 타시이가 각각의 이야기했던 코칭을 했던 그런 방식대로 두 선수가 경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경기를 만들어낸 정말 숨은 손이자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타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억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성의 장면은 사실상 18살 때 세 사람 사이에서 침대에서 있었던 키스 장면일 텐데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전화번호 이젠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전화번호는 내일 너희들 경기하잖아 이기는 사람한테 줄게 하고 그대로 그냥 어떤 욕망이 중단된 채 바로 그녀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의 것을 어떤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패트릭이 물어보게 되죠. 아니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끝내주는 테니스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시가 버리게 되는 많은 영화 속에서 행동들은 성적인 의미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패트릭과 자는 순간이 있게 되기도 하고 아트와 어떤 결혼 관계를 갖는다든가 어떤 또 다른 장면들이 있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타시가 진짜로 관심이 있었던 건 그냥 끝내주는 경기를 보고 싶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끝내지는 테니스 경기를. 그리고 그때 끝내주는 테니스 경기를 보고 싶다라는 그녀의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욕망은 바로 다음날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테니스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녀를 하는 욕망 때문에 테니스 경기를 이용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두 사람이 18살 때 대결을 벌였던 그 단식 결승에 실제로 누가 이겼는지 그걸 영화 속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패트릭이 이긴 것으로 암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패트릭이 아트를 몰아붙이면서 18살에 패트릭이 만면에 웃음을 띈 채 스매싱을 하는 순간 그 경기 중간에서 스매싱을 하는 현재의 장면으로 점프되는 그런 편집의 연결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8살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경기와 31살 때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사실상 같은 경기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때 이루지 못했던 경기를 지금 제대로 이루게 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주는 테니스 경기를 보겠다는 타시의 최고의 목적은 무려 13년 후에 성취가 되게 되죠. 그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매치포인트 이후의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만 마지막 쇼트가 왜 아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왜 패트릭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포옹하는 것도 아니고 가자! 커먼!이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환희에 차서 마치 포효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테니스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누굴까? 영화는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패트릭이었는지 아트가 이겼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사실은 관심도 없죠. 굳이 말하면 그 테니스 경기의 승자는 바로 타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포효하면서 커먼!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자!라고 외치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그 순간은 이미 13년 전에 선취가 되었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안나 밀러와의 경기를 하고 나서 그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한 교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를 경기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녀가 테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야! 라고 말을 하니까 뒤늦게 맞장구를 치면서 패트릭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래 너 우승하고 나서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포효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8살 때 안나 밀러랑 하면서 그녀가 모든 것을 경험한 그런 절정의 순간에서 경기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포효를 했던 그 순간은 사실상 13년 후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의 관계는 13년 전에 주니어 US 오픈 여성 단식 결승에서는 이 두 남자가 타시의 경기를 보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두 관계가 역전이 돼서 그녀가 보면서 두 사람이 그런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서 이 경기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순간 오래전 1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코치로서 혹은 관중으로서 혹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주연자로서 포효를 하면서 영화는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신장 영화, 멋진 영화, 챌린저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해설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저의 견해에 불구하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는 얘기지만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테니스에 관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기도 하니까 또 다른 테니스 영화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 두 편의 영화를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요. 보리데 맥켄로라는 작품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카데미에서 아주 혁혁한 그런 수상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던 킹 리처드라는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죠. 이 두 편의 테니스 영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